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항목 조정 끝에 어제 부산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.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은 7,158억 원으로 대중교통통합할인제 예산 84억 원 삭감 등 모두 100억 원이 줄고 덕천과 아시아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설 등에 14억 원이 증액돼 86억 원이 예비비로 확정됐습니다.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858억 원으로 아침운동 프로그램 관련 예산 23억 삭감 등 34억 6천만 원이 깎여 예비비로 조정됐습니다.